부터주세요. 나왔대. 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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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야. 아니. 야 너. 뭐야. 아아. 뭐하나 들어왔어? 여자친구만 나왔네. 여자친구? 여자친구 술에 몇 번 맡겨? 너 답이 표 안표. 답이 안푸니까. 술 먹어 안 먹어? 뭐. 가끔 뭐해. 새끼가 어린 새끼가. 오늘의 컨셉이 어떻게 되십니까? 아빤데요. 내 아들이야. 새끼는 공부도 안하고 승부도 없어. 이러면 수업할 줄 알아. 그거를 잘해. 근데 진짜 꿈꾸고 있어. 너 이거 시험 없잖아. 아니 뭐 너 야식 찍었을 거 아니야? 제가 혼나는 징임병을 드렸어. 좀 거만하게 있어. 아버지야. 아버지야. 여기 여기. 아 어야지. 모르겠다고. 한다든지. 뭐야. 왜 방지 뻔뻔해. 왜 방지 뻔뻔해. 왜 방지 뻔뻔해. 왜 방지 뻔뻔해. 천재 창조 아니야? 천재 창조 퍼진대. 천재 창조 퍼진대. 진짜 보이는 다리 틈이 높다. 야. 너 이거 털 안 밀고 다니래. 뭐야 이거. 내 누워. 규일적인? 이 패션은 또 뭐야. 양말이 너무. 왜 어디 샀어 이거. 우리 이거 양말 가게 산 거 아니야? 아빠 거에요? 뭐 하라고. 뭐 하려고 했던 거야. 이거 숙제를 쐈어 안 쐈어? 안 쐈어 안 쐈어. 안 쐈어 안 쐈어. 아빠 뭐 하라고 해요. 안 쐈어요? 안 쐈어? 아 뮤직 안 이거. 오늘의 패션은 무엇인가요? 혹시 이번 촬영을 위해서 직접 사신 건가요? 아니요. 평소에 가. 원래 갖고 계셨다고요? 아 뮤직 안 쐈어? 아 뮤직 안 쐈어. 여기가 어디서. 아 뮤직 안 쐈어. 오케이 건드렸다. 순서 어디로 가. 오른손으로 가. 양손 써도 되는 거야? 안 되지. 보통 한 손 한 손만 쓰죠. 진짜 추하게 누가 두 손 쓰겠어요. 끝났는데? 이거 살릴 거니까? 아니 형 안 놀아 봤어. 아니 처음에 떨어진 거. 아니 쟨가를. 아니 누가 이거. 아니 왜 여기를. 커피 주자. 커피? 커피 킵? 점심커피 저녁커피. 너 진짜 잘한다. 너 건드렸잖아. 건드렸잖아. 건드려 해. 쟨가 꼬라지가. 안 좋네. 아싸. 점심커피 저녁커피. 뭐야. 이거 끝났어. 끝나는 거 같은데? 처음나가 끝나는 거 같은데? 아니야 아니야. 아 이것도 이것도 두 손인가? 그렇지. 당연하지. 번갈아. 야 이거 근데 두 손 안 하면 바로 떨어져. 이거 뽑으면 끝날 거 같은데? 아니 이거 젠가 봐. 아니 이거 말이 되나? 아니 이거 뽑으면 끝나. 아 빨리해 야. 아 겨울이네. 저 카라멜 마키아토요. 아니. 아싸. 너 네 커피 안 산다. 아니. 아니 너무 소통용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 소통용이긴 해. 이번에는 저 뭐야. 뭐 할래? 은혈의 죽 사줄기. 좋았다. 좋았다. 예. 좋았다. 이거. 이긴 사람이 먼저 할래? 진 사람이 먼저 할래? 이긴 사람이 맘대로 해. 안 움직어가래.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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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작방이다. 오. 뭐야 여기. 오. 하하. 오늘 우리 비영 먹는 거 아니야? 하하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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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예능 신이네. 이 정도면 예능 신이야. 조선해도 돼. 조선해도 돼. 조선해도 돼. 잘 써도 돼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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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본벨을 마지막에 꼈으니깐 저는 만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요 저녁방에 엔딩빵 아 저녁에 엔딩빵? 이거 걸리병에 한테여서 살아라 졌댓다 선택했지 일단 아 졌댓다 뭐였어? 파라지겠죠? 아니야 이거랬어 왜 그러고 그러냐 이거 할까 하다가 이거 아니야 근데 또 위에 있어서 괜찮을 수도 있어 손톱 치면 그냥 톡톡톡 쳐 야 야 딴 거 건드리면 안되지 손 써도 된다 두 손 써도 되니까 딱 흘러서 그렇지 그치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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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땡이?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대고 이렇게 땡이? 사 안돼 나 안 뽑는데 왜 사는 거야 아니 진짜 반등이야 네 이러면 반등이야 어떻게 안 돼 제발 너랑 사 어이 자 여러분 지금 1인당 5만원짜리 식사 갈 건데요 누가 살지 우리 커피는 영광의 순간에 보고 계시네 하하하하하하 어허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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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반대로 빼야 될 거 같은데 아 스톱 하하하 다행이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3초 2초 1초 1초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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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으악 으악 다시 가면 제일 좋아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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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되게 싫어 어허 뭐야 여기 하하하하 뭐야 오늘 애가 많이 이뻐졌어 오늘 부모 쓰니 제일 중요해 펀치 서로 바라보는 것도 괜찮아요 펀치 아 그래요 언니 어디 봐 그 양보수 배우 포지까봐 으악 이해가세요 으악 어디서봐 어디서봐 하하하하 쳐져봐 아 줄라이브 으르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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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다다 보세요 나한테 으아 아 이장 여러분 여기 숨으세요 뿌 으악 너를 더 트위치 요켜만 대면 동현이 쐈어 안 쐈어? 쐈어? 누가 못 쐈어? 김은별 컴퓨터링을 안 쐈어? 여기 안 쐈어? 그냥 얘한테 돈 버리는 쐈어? 아내분이 요리를 참 잘 하시는 거 같아요 내가 호댔어 요리 못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마루 싸고 그러게 살벌하게 너 나 근데 호댔이라고 다이안치고 못 한다고 그랬어 진짜 너 피했어 진짜 못해 아니 너 재능이 없어 아니 너 나 아니 진짜 잘 어울려 아니 마늘을 진짜 고티어 애들은 와도 못 피해 줘서 근데 그게 인타적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시대해! 아니 유두 잠시만요 혹시 유두 좀 찍어도 됩니까?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쳐 놨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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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무지랑 친가고 안 친가고 어 너 지원한테 답변 왔냐? 어 맞어 뭐라고 하냐? 아 잠깐만 이게 안 싸워지는데요? 아 안 싸워지는데요? 몇 살 잡아주세요 깜? 제가 할 얘기는 몇 살 어 잡아 잡아 머리채잖아 머리채 아 뜨거워 아니 무슨 양걸레 따라 놨잖아 그걸 잡아야지 양걸레 그걸 잡으라고? 어 그걸로 해야 돼 양걸로 양걸레 잡아주세요 아 잠시만 잠시만 아니 지금요? 몇 동작이에요 아니요?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네 웃으면 안 되죠 네 어 귀엽다 아 봐봐요 식단 머리가 길어가지고 아 딴인지 엄마를 모르겠어요 어 젊어 우리 데이트 연애할 때 생각나는구먼 미미장 예뻐 미미장 미미장 새 초롱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붕 복을 급정 우와 ㄱ 빼고 나 ㅋㅋㅋㅋsigh vegan 아 너무 예쁘다 좀 귀여워 접오세요 ㄱ 3 4 그쪽까지 눈이 안 가는 느낌이야 여 detached 이 쪽으로? 이쪽으로? 오 다리 길어보여 좋아 오! 빈틀야! 난 또 다시 해! 오 좋아요! 오 좋아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